A급 옥탑빵입니다 옥탑이구요 딱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1.5루미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분리형 원흥치고는 많이 넓어요 가격이 1,000에 50입니다 1,000에 50 보증금 그 이상도 조금 가능할 것 같구요 제가 3월이면 왜 이렇게 싸냐고 물어봤더니 시세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좀 더 받아주면 더 고맙다고 하는데 이 창문에서 저기까지가 3m 50 이구요 1,000에 5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게 분리가 안됐다면 엄청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1,000에 50으로도 괜찮고 여기 벽에서 저 에어컨까지는 2m 30 1,000에 50으로도 괜찮고 보증금 조금 더 올리고 월세 다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치는 신대방역에서 가빡했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구요 이제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방을 또 찾아달라 하면 1,000에 50으로는 뭐 잘 구하면 있긴 하지만 잘 구해있는 거고 1,000에 50도 되고 2,000에 40까지도 될 것 같아요 2,000에 40이면 아주 땡큐입니다 안 땡큐 괜찮네요 이렇게 좀 방이 항상 좋은 방이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도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기가 옥타비니까 한번 밖을 봐보면 빨래 왼쪽에 늘어져 있구요 잔디, 인조 잔디가 있네 아 그렇다고 여기는 호박이 심어져 있구요 고추랑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